어저께 잡은 고라니 줄에 매달아가지고 고라니 해체자거 400기라카나 해체자거 할겁니다. 이 늑다리가 돼가지고 맛이 괜찮다 하던데 괜찮겠다 하던데 기름 많고 제가 옛날엔 이거 다 했었는데 우리 형님 내가 가르치가지고 우리 형님 잘합니다. 내가 오늘 팔이 조금 아파가지고 노루 해체 작업하고 나중에 갈비는 구워 먹던가 고기는 탕수육 한번 해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탕수육 많이 해가 먹었거든 반죽해가지고 튀김가루 해가 탕수육 많이 해줬는데 그때 맛있게 많이 잘 먹었거든 탕수육 다리 갈비 목살 등심 갈비 다리 여기는 총에 맞아가지고 다리 완전 불러서 절단 나쁜데 고기구멍기 딱 좋게 만들어 놨지 이렇게 연통 커다란 연통 350간 연통 이거를 그대로 해 놓으면 그 한풍기 꽂을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만들어나면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드비감스터로 이렇게 드비고 저렇게 드비고 드비감스터로 드비감스터로 안전하게 이때는 안전하게 저 네 갈비 좀 큰 걸로 해가지고 먹다가 좀 나오면 또 에라이도 먹고 막내도 먹고 같이 나눠먹고, 여기 비계가 좀 맑게가 있고 올린다 한번 디비게 가면서 구울게 연기 그런대로 잘 빠집니다 연기를 잘 빠집니다 구글수글 이빨 좀 많이 뿌려놨게 그리고 냄새는 짙이다, 지금 냄새는 끝장났다 좀 디비가면서 계속 디비가면서 구울게 금방 익은거 안 익긴데 그렇지는 않긴데 한번 뜯어볼까 익었네 비계가 조금 있어도 익었데 노린내 절대 안난다 고기 억수로 연하네 완전 연하네 또 한잔 할지다 딱 스테이크 맛이다 노린내도 안나고 노린내도 전혀 안나고 그냥 딱 스테이크 예 핏기 조금 있으면 그냥 스테이크 살짝 익힌 등심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그런 맛 오늘 게뛰줘야되긴데 아아 음 좀 구름내에 약간 나는 고구만맛 그것도 맛있다 근데 무진다 무진다 약간 고구만맛도 난다 피티가 피냄새 피냄새 그런 맛 나지 무 보신 분들은 알지 그 맛 뜨거운 맛이 삐줘야되는데 이 비계 비계가 많이 붙었거든 진짜 삐기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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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가 가지고 기름 칼가 왔거든 내 가이브 칼 오늘 처음 쓴다 진짜 잘 쓴다 이거 예 잘 안짤리는데 불씨가 오네 아 이거 주면 된다 이거 이거 주면 돼 이거 주면 돼 이거 주면 돼 이거 주면 돼 있네 이거 처질이 엄청 크다 이거 살코기 이것도 내가 한번 맛보고 줄까 아닌데 에라이 뭐 물고 와 에라이 뭐 물고 먹어 물고 오면 줄게 에라이 물고 와 뭐 물고 와 물고 오 필요 없다 가라 가라 너희도 배부르게 묵고 오지마라 칸 부위도 내가 묵게 네 야 야 와 멧돼지보다 훨씬 낫는데 저 노루고기가 안 질겨 일단은 전혀 안 질기다 응 이빨 안 좋은 사람도 그냥 살살 그냥 계속 넘어가겠는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행군준이님 또 리오님 아 이 시부랄 개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이케 개새끼들 이 지옥 이 부위는 좀 뜯어 뿌여야 되겠는데 이 부위를 나중에 시카가 개주여야 되겠는데 이젠 이 부위만 이 부위만 이 부위를 와아아아아아 누리네 많이 나네 이 누리네가 그 그 내장 그 총을 쏴는데 내장이 터져가지고 그 똥구릉네 똥구릉네가 고기살에 좀 붙었었거든 그 똥구릉네가 좀 많이 나... 같이 가라 뭐 음란하고 으이구요 남아 남아 남아...? 자 자 하나 먹겠지? 무슨 맛인지는 그 그 그 그 그 그 토끼간 그때 먹을 때 제일 못먹고 못먹겠던게 토끼간 먹방도 했었지 않습니까 토끼간 우와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토끼간은 피맛도 있긴 한데 소고기간 핵간보다 열배의 강한 피맛 로션이 좀 쓰기가 있는 맛 한번 먹다가 윽하면 올라오더라고 윽하면 올라오더만은 조금 참았다 그것도 안 먹을 수도 없고 입에 넣었는데 억지로 묻지 억지로 억지로 묻는데 와 토끼간 저거는 못먹겠더라고 좀 빡치긴 빡치더라 이런거 똥꾸릉네 조금 놔도 꾸릉네가 조금 놔도 이런거야 잘 먹는데 충분히 잘 먹는데 그 가시나 뽀뽀할때 그때 리스틱맛 있지 않습니까 리스틱맛 그거 진짜 오바이트 몇번 해봤거든 어이구 어이구 지금 또 소금이 소금기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간이 잘됐다 따짜리하이 고소하이 그렇습니다 갈비 한번 뜯고 갈비를 요레가 요레 살 뜯었던데 이 거래먹고도 또 먹고싶다 가 이마 가 가 갈비를 뜯어먹어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 무슨 고기랑 맛이 비슷하다 돼지 갈비 뭐 그 숯불에 구워먹는 맛하고 약간 비슷하지 그렇지 염소구이 맛도 조금 나고 예 염소 숯불구이 그런 맛도 좀 나지 요레 뜯고 요레 갈비를 요레 뜯고 요레 뜯어가 갈비가 덜 익어서 끝나 깨끗하게 안 베끼지네 쩔고 요레 뜯어먹고 쩔고 요레 뜯어먹고 쩔고 요레 뜯어먹고 하지 소주 타가 먹기도 하고 밥갓에 타가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뭐 피는 자주 안 먹었다 어릴 때라 가지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은 피 이거 너무 먹으면 안좋다고 그래서 피는 별로 많이 먹어 본 적 없습니다 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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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리가 으 으 으 허예 뺏기지 뭐 뼈다구가 하얗게 나오면 잘 익은거거든 이건 누린데 전혀 안나는데 갈비와 갈비 사이에 갈비가 나가지고 누린데 전혀 안나네 똥냄새 안납니다 출체스 안나나 으 으 으 으 으 얘네 간장 물 내 간장 물 하자 뜨겁다 아예 아예 나중에 내모에 있다 이거 맛있겠네 근데 이 개샤기 냉초 씨 다 쏟아가지고 씨 이렇게 요래 가지고 숫가락만 들고 하네 또 아 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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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쇼 지그널님 노랠님 양삼방님 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맨날 쳐 기도로는 딸기운원님 똥색걸씨들 쳐지없다 쳐지없다 너희들 다치지마라 흰걸씨만 치라 흰걸씨만 다치지마라 치지마라 짠올리지마라 너희들이 내 볼때도 존나 지엽제 시금치하고 노랜걸씨들 치지마라 빨간걸씨도 치지말고 치지마라 치지마라 로베드님 딸이나 치고 치지마라 치지마라 조용히 다치고 그냥 술만 먹으라 20분째. 츠아컨WEG 20분쯤 glaubt 20분쯤 뒤ughter 볼데주도 13분.. 만족, 10분쯤 매콤하이 싱겁네 매콤하이 싱겁네 뻔데기는 나는 뻔데기 진짜 좋아하거든예 어렸을 때부터 뻔데기 장수 있으면 뻔데기 냄새만 맡아도 무조건 사먹거든 지금 잘 안팔지 않습니까 두개다 잊어지면 고기 미안하다 미안하다 때리려고 하는게 아니다 묵지마라 묵으면 안된다 오줌조사 가자 1월 1일 에밀레종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에밀레종 2019년도 에밀레종 한번 치자 2월 1일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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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노 좋은일 가득한일 2019년도 대지의 기회년 좋은일 가득하세요